안 돼요. 내 뜻대로 안 돼요. 남은. 자식도 안 돼요. 그래도 내 말 들을 때나 자식같이 좀 머리 굵어지면 안 돼요. 왜냐?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. 서로 애고의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명상하고 돋닫고 하는 이유가 애고를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학단 강의 들으시고 여성분들은 가정주부들 예로 들면 자녀들 막 키울 때는 내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. 삶에 보람이 있고 보살도 하시니까. 그런데 좀 커서 내 말을 아무도 안 듣고 나면 공허해지잖아요. 나는 왜 사느냐. 나는 누구냐. 그때쯤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화두잡고 하시는데 남성분들도 직장에 너무 여성분들도 직장에 나가신 분은 똑같습니다. 남녀를 크게 지금 대비해 보느라고 드리는 말씀이 남성도 언제쯤에 그런 때가 올까요? 백수될 때 오죠. 퇴직할 때 오겠죠. 그럼 또 퇴직할 때 또 직장 다니던 남성은 또 나는 누구인가? 또 이제 이럽니다. 나는 누구인가.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. 학단 강의 들으세요. 나는 누구인가? 나의 인간의 갈 길은 무엇인가? 다 나옵니다. 그동안 뭐냐면 사람 애고가 주체적 철학을 안 하고 사회에서 내 역할이 있을 때는 그냥 그걸로 위안을 하고 산 거예요. 거기서 보살도도 하고 나름 보살도 맛도 있고 하니까 내 역할도 있고 책임도 다 하고 하니까 또 나를 인정해 주고 하니까 애고가 살았어요.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게 싹 사라질 때가 옵니다. 분명히. 그렇죠. 뭐 또 다른 직장을 찾거나 또 여성분들도 취업을 하시거나 하면서 또 인생에 또 다른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지만 저는 그거 이전에 그거예요. 그때 이걸 깨달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. 그런 뭔가 화두를 품게 될 때쯤에 진짜 돌을 얻어버리시면 그 이후 인생이 또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거예요. 지금 당장에는 내 자식 키우고 하는데 내가 꼭 필요하고 내 역할이 있고 안 되면 내가 반려동물이라도 또 키워서 내 역할을 또 찾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한 번이라도 인생에 그런 고민이 왔을 때 그 길로 도인이 돼 버리시는 건 어떤가. 보살이 돼 버리시면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건 가정 생활을 꾸려가건 전혀 다른 맛으로 한 번 내가 겪었던 체험을 승화시켜가지고 다시 인생이 투입되는 그런 맛을 보시라. 그리고 저는 그리고 뭐 취업이니 뭐니 다 떠나서 뭐라고 주장합니까? 인간이라는 게 하나의 직업이다. 인간으로서 잘 사는 법을 바로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. 나머지 것들이 오히려 부업이다. 이런 생각으로 한 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. 이런 말씀 드리고요.